오늘의 요리, 꽃게 해초찜을 복습해볼까요? 꽃게 해초찜은 먼저 꽃게에 청주, 다진 마늘, 설탕, 생강즙, 된장을 섞은 양념을 버무립니다. 그런 다음 건표고보석과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물에 삶아주세요. 북어체는 국간장, 참기름과 함께 고루 볶습니다. 콩나물은 꽃게 국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과 함께 볶다가 녹말물을 넣어주세요. 당근과 양파는 꽃게 국물, 고춧가루와 함께 볶다가 녹말물을 넣습니다. 여기에 대친 톳과 비나리, 북어체,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남은 고춧가루, 어수선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은 채소를 깔고 꽃게를 얹으면 꽃게 해초찜 완성! 오늘의 요리, 꽃게 해초찜으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한참 기다렸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뭐 체면 차리지 말고 맛있게 잡숴봐야지. 오, 살이 그냥 탱글탱글해요. 진짜 살의 양념이 이렇게 잘 배울 줄 몰랐는데 살의 양념이 정말 칠맛 나게 배어있고요. 안에 살이 꽉 짜있습니다. 안에. 탱글탱글하게. 와, 자, 그러면 다른 재료들 있잖아요. 부재료. 맛있죠? 이게 각각의 재료들이 씹히는 맛에 매끈한 양념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거 자꾸만 찾게 되는, 입에 쩍 붙는 그런 맛이 있네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꽃게요. 우리 동네 꽃게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김영숙 선생님의 고향의 손맛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후다닥 만드는 실속 요리. 고소한 김가루에 밥과 새콤한 김치를 더했다. 한 입에 쏙 먹는 별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가루 주먹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